아버지, 정말 할아버지한테 뒤집어 씌워도 괜찮을까요? 사실 저 좀 놀랐어요. 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. 지금은 내가 빨리 회사로 돌아가는 게 급선무야. 아버지도 회사를 위해서였던 걸 아시며 이해하실 거다. 그런데 아버지, 회장직 결격 사유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. 한변말로는 기소의회 정도로 처분날 것 같다도구나. 그럼 정가 기록에 남는 것도 아니니 걱정할 거 없어. 그리고 주주든 이사든 자기들한테 이익만 들어가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그것 좀 개의치 않을 거다. 이익이요? 무슨 생각이라도 있으신 거예요? 경안그룹과 홈맥을 통해서 강력한 파트로십을 맺을 생각이야. 홈맥이요? 그럼 유리를 정략 결혼시키겠단 말씀이세요? 그래. 이미 그쪽 대표하고 얘기 다 끝내놨어. 경안이면 국내에서 손꼽히는 유통기업인데 거기서 우리랑 하겠대요? 하고 말고 최근에 그쪽에서 사업 확장을 위해서 고급 가구 시장을 신사업으로 준중인데 업계에서 제대로 된 브랜드로 자리를 잡으려면 자체 생산 설비 및 인프라와 기술력이 필요해. 그럼 그걸 모두 갖춘 저희와 손을 잡으면 서로 윈윈이겠네요? 그렇지. 비록 우리 회사가 지금 여러 가지 사건으로 분란스럽지만 경안에서 사업적으로 볼 때 우리만 한 것도 없을 거야. 경안그룹 신사업 파트너라면 투자 규모도 장난 아니겠어요? 이제야 아무도 나한테 결격사로 들이미지 못할 거다. 제 아무리 날고기는 전문 경영이라고 한들 오너가의 홈맥을 이길 수는 없지. 역시 오너가가 최고죠. 그럼 아버지. 유리한테 너 언제쯤 얘기하실 거예요? 내 notre인이에요. α gén이오 ация اخ